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6500만년 전에 떨어진 운석을 쳐맞은건지 공룡이랑 같이 정신머리가 멸종해버린 그런 이상한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내가 비록 이제 결혼을 한 유부녀지만 전 남친과 또 그 사람의 부모님들 아직은 제 신체 일부거든요. 그러니 남편과의 약속을 깨고 장례도 챙기는게 맞겠죠? 원제 8년동안 만났던 전 남친 부모님이 급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오늘 회사에서 일을 하던 중 전 남친 부모님의 부고 소식을 전해들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오전 오후 내내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결국 이곳에 들어와 조언을 구하니까 답을 좀 주세요. 일단 저는 지금의 남편과 결혼한지 이제 8개월 됐구요. 남편을 만나기 전에 8년동안 연애를 했던 전 남친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 외에는 아예 연애 경험이 없습니다. 뭐 보면 여기 판에도 그렇고 보통 사람들 말하는게 다 그래요. 장기 연애한거를 안좋게 보는 경우가 좀 많더라구요. 짧게 1,2년도 아니고 5년이상 넘어간거면 거의 반 부부라고. 솔직히 이해가 안되는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반대로 제 남친이나 남편이 그런거라 하면 저도 그럴거 같아요. 그래서 저 역시 이런걸 잘 알기 때문에 남편과 썸을 타다가 사귀기 직전에 나 8년동안 만난 전 남친이 있다라는걸 다 말했어요. 사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래 이렇게 하고 안되면 할 수 없는거지 뭐 이런 각오까지 했던건데 이때 이 사람이 정말 고맙게도 본인은 전혀 상관없으니까 안심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해주는거에요. 그러면서 숨기지 않고 말을 해줘서 고맙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가지 부탁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뭐냐 했더니 연애는 물론이고 본인과 결혼까지 할 생각이 있다면 약속 하나만 해달라면서 이걸 반드시 지켜달라고 하는거에요. 그러니까 비록 지금은 헤어졌지만 그래도 8년동안 만난 사람이니까 분명 내가 짐작하기 힘든 둘만의 이해관계가 있을거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연인이 되는거라면 앞으로 아무리 가벼운 연락이라도 주고받으면 안되고 전에 만났던 그 사람과 절대 그냥 평생 모르는 사람으로 지냈으면 좋겠다. 만약 이게 지켜지지 않는다면 내가 못견딜 것 같다. 이거 지켜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오더라구요. 어려운거 아니잖아요. 바로 알겠다 했고 약속도 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오래 만났기 때문에 서로 볼골 못 볼골 다 보고 특히 마지막에는 그지같이 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말라고 호언장담으로 했죠. 아니 이런거 저런거 다 떠나서 이전 완전히 남남인데 뭐 그리고 그 이후로 연애기간 내내 당연히 저는 약속을 잘 지켰고 결혼을 한 뒤에도 마찬가지 그렇게 쭉 잘 지내왔어요. 사실 그 사람과 저 오래된 만큼 막 겹치는 지인들이 많아서 듣기 싫어도 종종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그래도 그냥 소닭보듯 아예 아무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회사에서 점심 먹고 잠깐 쉬고 있을 때 전 남친과 제일 친했던 친구한테 갑자기 카톡이 온거에요. 꽁꽁아 나 땡땡인데 너 잠깐 통화 가능하냐? 이렇게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편과 약속한게 있어가지고 전 남친 본인은 물론이고 그 사람과 관련된 인물들하고도 연락을 거의 안했거든요. 그랬는데 이거는 좀 뭐라고 해야되나 뭔가 좀 촉이 쎄하고 안좋은거에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고 무슨일이냐라고 물었는데 전 남친 부모님한테 큰 교통사고가 났고 그 바람에 두 분 모두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다 이런 비극을 전해주는거에요. 그래서 지금 전 남친은 정신이 거의 완전히 무너진 상태고 친구인 본인이 옆에서 도와주는 중이며 내일이 발인이라고 해요. 즉 이제 하루 밖에 안남았다 이건데 하는 말이 니가 결혼을 했으니까 거길 오든 안오든 니 선택이지만 그래도 내가 알리는 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연락을 한거야. 이렇게요. 그리고 이 전화를 받고 오후 내내 일을 못하겠습니다. 아 글 초반에 제가 오전이라고 했는데 오후입니다. 오후. 잘못 쓴거에요 제가. 아마 오랜 기간 동안 연애를 해본 분들은 제 마음 다들 잘 아실거에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부모님도 마찬가지 제 신체의 일부였다는걸 말이죠. 우리는 하나. We are the one. 어디가 아프거나 다친 정도면 모르겠는데 아니 차라리 두 분 중에 한 분만 돌아가신거라면 저도 이렇게까지 고통스럽고 힘들진 않았을텐데요. 두 분 모두 그것도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아무리 헤어진 사이라도 또 제가 결혼을 한 유부녀라 해도 거기다 남편과 강한 약속을 했다지만 그걸 어겨서라도 그 친구한테 가서 위로 한마디 해주러 가고 싶거든요. 그렇다고 이런 마당에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는 건 차라리 아예 안가느니만 못한 것 같고 말이죠. 네 알아요. 이거 제 남편한테 예의가 아니라는거 아닙니다. 머리로는 잘 아는데 약속했다는거 아는데 가슴이 자꾸 그러면 안된대요. 하... 내일이 마지막인데 예의상 이거 반드시 꼭 가야된다 이렇게 시킵니다. 특히 저를 친딸처럼 정말 많이 아껴주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이걸 어쩌면 좋을까요? 싸움이 좀 되더라도 남편한테 솔직히 말을 하고 가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조용히 쏙딱하게 다녀와야 되는 걸까요? 정말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선택이 지금 하루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조언 좀 부탁드려요. 댓글 1번 신체의 일부 이지랄 염병 차라리 그냥 도의적 예의상 가야 하는거 아니냐 이렇게 묻는거면 모르겠는데 아니 이게 뭔 개소리야? 어? 2번 전 남친 부모님이 신체의 일부분이라고 아니 이게 뭔 소리래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거라면 너는 진짜 미친거구요? 저요 결혼만 10년째고 연애 포함하면 13년 넘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시부모님들 그때나 지금이나 늘 좋은 분들이야 저한테 엄청 잘해주는 분들인데 아무리 그래도 제 신체의 일부분으로 느낀 적은 없습니다. 전 남친과 그 부모가 신체의 일부분일 정도면 결혼도 그냥 했었어야죠. 그래야 니 말이 맞는거 아닙니까? 어? 너 어디 팔다리 잘라놓고 왔니? 아니 전 남친 가족이랑 다같이 한집에서 돈거라도 했나? 신체의 일부분? 야 나 이 표현 보고 진심 소름 돋았어요. 세상에 쓰리 남편 너무 불쌍하다. 보니까 이 여자 지 전 남친 잊으려고 지금의 남편이랑 호다닥 결혼한거 같애. 만약 고부갈등 생기면 전 남친 부모랑 비교제를 하면서 커뮤니티에 또 글올리게 분명하네. 2번 만약 내 남편이 전 여친은 물론이고 그 여자의 부모까지 본인 신체의 일부다 이따 생각하고 있으면 나 바로 이혼해. 2번 알겠어요? 되려고요. 맞아요. 몸만 여기 있지. 마음은 저쪽 집안 사람이구만. 까이 까이 까이. 3번 소식 전한 친구도 진짜 웃긴다. 지금 남의 멀쩡한 가정 파탄나라 망해라. 이건가?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야. 연병 좀 떨지마요. 8년 연애는 물론 결혼생활 후 이혼을 했어도 아니 80년을 한집에 살았어도 그 부모는 그 부모일 뿐이야. 내 신체의 일부처럼 느껴지지 않는다고. 거기다 전 남친은 더더욱 그래. 아니 그럼 뭐야. 반대로 너도 전 남친 신체의 일부다. 이거야 지금. 왜? 니가 그런다고. 남도 당연히 그럴까란 오만을 떠는 거지. 마음 아픈 건 아픈 거고 그딴 감정에 그딴 감성에 저녁 개 쉰 소리 하지 말고 니 옆에 있는 니 남편이나 잘 챙겨요. 4번 그 전 남친은 물론 그 부모까지 내 신체의 일부라니. 말하는 거 보니까 제정신이기는 어렵겠군요. 이걸 떠나서 혼인이 지속되기 어려운 정신 상태라고 봐요. 끝 끝 끝 끝 끝. 되겠군. 옛날 그 드라마 대사 있잖아. 암세포도 생명이다. 그 정도의 드립인 거 같아요. 보니까 쓴이 혼자 어마어마한 세기의 사랑을 했나봐. 니가 줄리엣이냐? 5번 가도 되나 안되나 이렇게만 물어도 시끄러울 텐데 가는 건 뭐 당연한 확정인 거고 남편한테 비밀로 할까 말까 이딴 걸 고민하고 있다고? 이런 미친 되실까요? 이거 어제 오후에 올라온 글이니까 이미 다녀왔겠네. 아유 이딴 미친 거랑 결혼한 남편만 불쌍하다. 이게 어제 올라온 글입니다. 어제 오늘은 다녀왔겠죠. 6번 아니 여러분이 뭘 잘 안다고 이렇게 쓴 일을 욕하고 그럽니까? 그 신체 일부라는 게 발톱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7번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 부모님도 마찬가지 제 신체의 일부였다는 걸 말이죠. 끌 끌 끌 이 거지 같은 게 더위 처먹고 마탱이가 가버렸구만 끌 끌 끌 끌 8번 보통은요 전 시부모가 돌아가셔도 장례식장 안 갑니다. 보니까 전남친 얼굴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미련 떠는 것 같은데 지금 이혼 당하고 가도 니 전남친은 너 안 받아줘요. 이혼 당하고 싶은 거 아니면 지금 시부모님들 모시고 밥이나 한 끼 먹어. 진짜 미쳤나봐. 정신 좀 차려 아줌마. 9번 야 얘 봐라. 약속을 완전 개똥으로 생각하네. 남편이 다 괜찮다고 대신 그거 딱 하나 연락만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했는데 어떻게 이딴 생각을 하고 자빠졌어? 나 같으면 너랑 같이 못 살아. 이렇게 한번 보고 49제 때 또 한번 보고 또 니 신체 일부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내년 대사 때도 볼 거고 그러다 한 번씩 잠도 자는 거고 그러겠지. 우리 옛날에 이랬는데 저랬는데 이딴 개 난리나 치면서 말이야. 10번 바로 너 같은 것들 때문에 장기 연애자를 싫어하는 겁니다. 예인이 어쩌니 하면서 이미 끝난 인연 이어붙이려 개 발광해가며 어? 거지 같은 수만 쓰니까. 전 남친 부모 돌아가셨다고 위로하는 게 예의라고? 그럼 집에 있는 남편한테 대한 예인은 어디 갔어? 아니 니깎게 예의가 뭔지 알고나 이딴 말을 시부리는 거야 지금? 11번 아니 신체 일부니 뭐니 이딴 거 다 필요 없고요. 남편이랑 약속했잖아요. 평생 모르는 사람으로 살 거라고. 그게 바로 연애와 결혼 조건이었는데 그걸 안 지키면 바로 이혼 당해도 너는 할 말 없는 거야. 알아? 이 말 연애와 12번 진짜 순수하게 조문하러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면 그래 그럴 수 있지 존중을 해주려고 했는데 이 여자 워딩 보니까 전혀 안 순수해 그냥 또라이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옛날에 이것처럼 전 남친인가 전 여친인가 아무튼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사연 올라왔을 때도 제가 한 번 이야기했는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사람이 죽었으니까 더군다나 나한테 잘해준 그런 어른들이라면 한 번 뒤다보는 게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약속을 했잖아요. 절대로 완전히 남처럼 살겠다고 따지고 보면 자기의 그런 거시기한 과거를 덮어주는 조건으로 건 약속인데 야 이거 거기다가 정신 상태가 좀 이상해 신체 일부라 이 여자 왠지 욕당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